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의 톡톡 국제화나운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고령 친화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걸음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속도가 빨리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이 식품 산업이 맞아요. 그만큼 고령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블루오션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은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는 진짜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궁금한 것들이 또 많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이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이 맞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 이번 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 식품 저도 좀 먹어보고 싶거든요. 저희 부모님 드리기 전에 제가 먹어볼 수 있나요? 뭔가 고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65세 이상만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저도 치아가 안 좋을 때는 먹습니다. 아 진짜요? 고령친화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고령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저작에 맞춰놨기 때문에 고령친화식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작이 힘드신 분들은 드셔도 되고요. 네. 저작이 괜찮은 고령자들은 안 드셔도 돼요. 그게 고용... 씹기... 네. 씹는 게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씹는 게 불편해서 안 먹는 거를 막아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고령자들이 가장 큰 부분은 씹는 게 괜찮을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다 드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가 불편해. 자꾸 이제 덜 씹고 드시면 소화도 안 드세요. 그렇죠. 그러면 덜 씹고 소화도 안 되니까 자꾸 불편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안 드시게 되세요. 그래서 우스운 말로 이렇게 식탁들이 있으면 아유 나는 밥 맛이 없어 그러면서 밥에 물 말아 먹을래. 그러고는 소금기는 있어야 되니까 김치 이렇게 해서 그거 하나 이렇게 어물어물어물 드시고 계시면 그렇게 얼마 지나면 아프세요. 고령 친화식품은 고령자들이 쉽게 섭취를 할 수 있게 해드리는 식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가 충분히 섭취가 되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다 보니까 건강이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을 배려한 식품이지 65세가 딱 넘으면 이걸 먹어야 되나? 아니요. 일반식 드시는 게 좋아요. 드실 수 있을 때. 그런데 더 이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작도 힘들고 덜 씹고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고 이럴 때는 아 나 좀 조금만 더 부드러운 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이제 1단계 제품. 아 이제 그걸 드셨는데 이제 또 그것도 힘들어. 그러면 아유 조금 단계를 좀 올릴까? 2단계. 또 1, 2단계 섞을 수도 있고. 이제 정말 나이가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케이스는 더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럼 맨날 흰죽만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럴 때는 이제 3단계 제품을 단계를 바꿔가서 드실 수 있는 게 고령 친화 식품입니다. 고령 친화 식품이지만은 꼭 고령자들만이 먹는 그 식품은 아니다. 일본 같은 케이스는 스마일 케어 푸드라고 그래가지고요. 일반인들도 치아가 안 좋을 경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해내서는 같이 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러면 교정을 하는 친구들이 교정기를 이렇게 쪼이고 나면 너무 아파서 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한테 고령 친화 식품을 좀 권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훨씬 먹기가 편하세요. 그러니까 영양소도 좀 섭취를 하고. 고령 친화라는 표현이 법적인 명칭이다 보니까 고령 친화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고령 친화가 붙으니까 그런 거를 드시는 분들은 아 나 이제 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으십니다. 건강하게 드시면 일반식을 드세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불편해라고 느껴셨을 때는 그런 거를 구입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산업적 기반이 고령 친화 식품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다님 질문 하나 더. 저희들이 이제 이 전 시간에 이 전 전 시간에 복지용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복지용구는 등급이라고 그랬대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식품은 어떻습니까? 식품은 등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험에서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관계없이 등급하고 관계없이. 지금은 없는데요. 장기 요양 시설에 이제 계신 고령자분들에게 적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필수적으로 이런 음식을 섭취를 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 단계는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 고령 친화식품 어떻게 좀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고령 친화식품이 나오려고 치면 식품기업에서 제조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고령 친화식품을 만드는 기술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 끓이거나 오래 삶거나 하는 기술보다는 고압을 처리한다든지 증기를 처리한다든지 효소를 처리를 해서 모양은 가지고 있고 부드러움을 가져가게끔 하는 기술적인 게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술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작은 모양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효소를 처리를 해서 질긴 부분을 부드럽게 해준다든지 일반적인 기압보다는 고압을 처리를 해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부드럽게 만드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유해효소 관리인 해섭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에서 시험 물성에 대한 게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지를 물성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통해야 되고 사용성 평가는 65세가 넘는 15분들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제품들을 드셔보시고 만족하신지 대한 부분을 다 검토하셔서 지정 기관에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물성도 측정을 하려고 치면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사용성 평가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원사업을 준비해놨습니다. 개발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미 신청이 끝나서 더 이상 신청할 수는 없고요. 내년 초반에는 지원사업, 고령 친화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마련이 되어 있고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고령 친화 우수식품으로 지정을 받은 식품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격도 그러면 아무래도 좀 비쌀 수밖에 없나요? 사실은 그 부분들이 가장 고민인데요. 고령자들이 그거를 지속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가격으로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가격은 일반 식품보다 분명히 비싸요. 네. 하지만 2, 3배 이렇게 올라가면 구매할 수가 없어서 가격을 낮추는 노력들도 지금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기농 두부가 조금 더 비싸듯이 조금 더 비싸지 너무 많이 비싸면 구매가 힘든 것처럼 조금은 비싸지만 너무 과해서 소비자가 구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식품에 활용을 해서 새로운 뭔가 단계를 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영양소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해치지는 못하겠네요. 기술적으로 다 커버가 돼 있습니까? 노인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더 영양을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령자들이 섭출에 대한 영양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 영양 기준에 맞게,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물성에 대한 부분도 심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영양소가 나이 드신 분들이 먹었을 때 맞게끔 되어 있는 것도 심사 항목에 들어있고요. 그거에 대한 성적서를 저희 쪽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거.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D, 리버플라민, 나이아신, 칼륨 이런 성분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은 식약적 기준으로는 세 가지고요. 저희는 한 가지 이상은 맞춰야지만 되고 대부분이 조리 과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영양 성분이 파괴가 돼요. 그렇죠. 네. 그거를 다 같이 가질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다시 영양 성분까지 맞춰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고령 식품 산업이 굉장히 고퀄리티 산업이고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21 대책 포럼에서도 미래 유망 중장기 식품 중에 HMR이 1등이고요. 두 번의 건강기능식품이었죠. 그다음에 고령 식물과 3등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는 기간은 한 우유를 먹는 건 1년, 이유식을 먹는 건 2년이 지나면 만 3살이 되면 일반식을 먹어요. 65세가 돼서 바로 고령 식물을 드실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75세가 넘어가고 80세가 넘어가면 불편해하세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고령 진화 식품을 섭취를 하시게 되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20유를 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고령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시간도 점점 수명도 길어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성장한다는 정말 여지 없이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식품 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2025년이면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가 천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갈수록 시장이 엄청 커지겠네요.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실버탕에서 살고 싶고 내가 느리고 싶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의 소비자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햄버거 같은 것도 먹고 싶고요. 피제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 먹었더니 불편한 건 싫은 거예요. 그런 제품들이 일본에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은 그래요. 나이 들어도 먹을 수 있는 하리버거 있으면 좋겠다. 하리버, 젤리도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사실은 고령자가 못 먹는 젊은이들의 치아가 튼튼한 사람들의 특권이거든요. 젊은이들도 잘 씻고 나면 삼킬 때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도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고령자가 됐다고 해서 뭔가를 즐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나는 내 생활을 즐기고 싶어. 맛있게 즐겁게 먹고 내가 즐기는 삶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쪽이 고령 친화 식품이고요. 잘 드셔서 건강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박지영 아나운서 며칠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전에 뵀으면 추석 때 부모님한테 고령 친화 식품을 선물해드리는 것도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년 어버이날 때 돈만 보내지 마시고요. 돈과 고령 친화 식품 패키지를 같이 보내세요. 저희가 그때까지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받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드는 생각은요. 국장님 이게 진짜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점점 덮할 수 있거나 뭔가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들도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해서 이런 식품도 만들어내고 바로 그 옆어 같은 데서도 고령 친화 식품을 볼 수 있는 아직 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백셀! 톡톡!